성남 여성의용소방대가 성남시 주관 양성평등문화조성사업 일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선생을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민이 안전한 성남,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남 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13일 오후 5시 성남소방서 대강당에서 성남시 주관 양성평등문화조성추진사업 공모전에 선정되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희망도시 성남의 주제의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시민이 안전한 성남 안전의식을 높여주는 화재시대처법, 심폐소생술교육 및 다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수처치법 교육을 통해 안전불감증해소, 안전사고, 예방과 생명을 지키는 화재예방안전교육입니다. 특히 이날 교육은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성남소방서 구급구조 소방관 응급구조 자격소지 및 간호사 자격소지 소방관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어 성남여성의용소방대는 안전문화 캠페인으로 매달 이후의 화재예방 캠페인, 폭력예방 캠페인,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캠페인, 주택용 소방시설, 차량용 소방시설 의무화 캠페인, 생명의 문 비상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남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고시리만 성남시민이 응급처치 및 안전불감증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1대1 맞춤 심폐소생술 교육과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구타임즈였습니다. grz gr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